서류를 작성해라고 했잖아요? 저리 비켜! 급해요! 빨리요! 이거 좀 떼주세요! 너무 아파요! 알겠어요. 잠깐만, 어쩌지? 자, 준비됐죠? 트름 트릭! 완벽해! 붕대로 감으면 돼요! 훨씬 낫죠? 으휴, 안 돼! 내 철퇴가! 속상해하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여기, 받아요. 고마워. 완벽해. 좋아, 다행이에요. 잘하실 거예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럼요?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죠?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당장 불 켜요. 으악! 사람 달려! 으악! 으악!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줄게요. 밴드 붙이면 돼요. 잠깐만요. 됐다. 훨씬 낫네요. 그럼 기타를 붙여볼게요. 트름 트릭! 우와, 대박! 치카도 검사해보죠. 감사합니다. 어, 치카도 다친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보세요. 우와, 훨씬 나아요. 날개가 가벼워요. 근데 날지는 못해요. 고쳐볼게요. 구급약통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음... 잠을려, 아가! 시작할게요. 날고 싶다고요? 이제 날아볼래요? 우와! 너무 좋아요. 잘돼서 다행이에요. 두름 두리! 안녕, 치카! 어떻게 알을 까먹지? 치카! 돌아와요! 아기 새는 어떡하고요! 돌아와요! 안 돼. 내가 보살펴줄게. 움직이는 것 같아. 안에 뭐가 있을까?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부하려고 하네. 우와! 연필이잖아. 봐드렴. 마음에 들어? 누가 남았지? 접으러 오셨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배가 아파요. 그렇군요. 엑스레이를 해보죠. 보세요. 급한 건이에요. 얼른 수술실로 가요. 누우세요. 잠이 너무 와요. 그만해요. 시작할게요. 이건 옆으로 치울게요. 수술 준비. 절개할게요.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지? 건강한 세폐로 나눌게요. 하. 됐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왔어요. 완벽해. 조금만 더 하면 끝. 안 돼. 캣랩이 큰일이야. 정신 차려요, 캣랩. 충격기가 필요해. 빨리. 뭐? 안 되잖아. 잠깐만, 아직 기회는 있어.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캣랩을 살릴 수 있어요. 저 혼자서도 못해요. 해보죠. 트름트릭. 한 번 더. 됐다. 정말 고마워요. 어때요? 일어나요. 훨씬 나아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안녕. 전화가 왔네. 네, 그럼요. 갑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우와,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당근이요. 저한테 주세요. 귀 때문에 못 일어나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당근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안녕. 잠깐만요. 네? 왜요? 귀도 좀 봐주실래요? 그래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뭐가 있는지 볼까? 이게 아니야. 이게 쓸모있겠어. 지금은 아니지만. 널 까먹을 뻔했구나. 보고 싶어. 어, 또 뭐가 있지? 완벽해. 소형 물총이야. 설정을 맞추고 시작할게요. 하필, 준비됐어요? 서둘러주세요. 알겠어요. 스마일. 선생님, 저는 얼마든 낼게요. 아, 돈 띠가 내린다. 두름트리. 아, 내 귀 너무 작아요. 이건 안 돼요. 평소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두름트리. 우와, 멋져요. 감사합니다. 답내로 드릴게요. 고마워요, 하필. 감사해요. 우와, 연필이다. 좋았어. 절체도 딱이겠어. 너무 운이 좋아. 자, 우리 애기. 선생님, 도와주세요. 심각해 보이네요. 도와드릴게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다 괜찮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드름트릭. 드름트릭. 마치면 사진 주세요. 보세요. 우와, 엄청 휘었네요. 구부정하게 있지 말고 허리를 펴세요. 자, 이제 나오세요. 우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허리가 계속 아파요. 침대에 누워보세요. 고마워요. 눕고 싶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완벽해. 다 고쳐드릴게요. 좀 복잡하네요. 풍미의 등을 고쳐야 해. 좋아. 선생님, 방금 뭐죠? 치료해드렸어요. 다 됐어요. 다시 태어난 느낌일걸요? 우와, 긴장하네. 응.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보호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자세가 허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 훨씬 좋아. 선생님은 기적 그 자체예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너무 고마워. 하나 더 있어. 어, 프레디. 선생님, 벌 좀 떼주세요. 빨리요. 더는 안 되겠어요. 잠깐만. 프레디한테서 떨어져. 조심하세요. 한 마리 잡았다. 또 잡았어. 이거 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저 쏘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 걱정 마세요. 너무 아파요. 어서요, 빨리. 치카가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벌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위험하거든요. 그럼 시작하죠. 움직이지 마세요. 두름, 트릭. 아, 아파요. 독을 다 빼야 해요. 조금만 더. 으, 됐어요. 이제 벤지를 붙여요. 금방 나올 거예요. 아, 정말 성냥하세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죠? 누구 목소리죠? 들어볼게요. 이상하네. 안 돼. 누구 안에 있어요? 아이인가? 어. 아이를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얼른요. 안녕. 도와주세요. 잠깐만 꺼내줄게. 아, 날 먹었군요. 도와줄까요?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드릴게요. 와, 정말 고마워요. 안녕. 이제 훨씬 나아요. 프레디. 잠깐, 제 머리는 어디 갔죠? 여보세요? 네? 갑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루저, 꺼져. 그만해, 출발. 여기서 썩 나가. 뭐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학교 짱이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그럼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우와, 미쳤어. 기증 좀 해요. 안 드세요. 무서워.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지. 두고 보자고요. 트렁트릭. 오, 사람 살려. 잘 어울려요. 멋져요. 용서해주세요. 도망가자.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말썽 피울 거예요. 안녕. 착하게 지낼게요. 좋아요. 이거 받으세요, 미스 딜라이트. 어, 성장했군요. 감사합니다. 미스 딜라이트, 절대 잊지 않을 테다. 어, 안 돼. 그렇지 마요. 안녕. 심술쟁이들. 다 젖었잖아. 말도 안 돼. 모자에도 들어갔어. 뭐, 그래도 연필은 찾았으니까. 어? 미스 딜라이트 도와주세요. 어, 왔군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체온 확인할게요. 오. 걱정 마세요. 삼추면 돼요. 한번 볼까요? 어,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고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죠? 훨씬 나아요. 어디 계세요? 안경은 필요 없어요. 눈 크게 뜨세요. 투룸투리. 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하기엔 아직 일러요. 이제 변신까지 해야죠. 어때요? 너무 좋아요. 시작하죠. 너랑 같이 있으니 참 즐거운 것 같아. 헤어스타일까지 이야기했어. 어디 보자.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아마도 여기? 음, 이쪽이 아니야. 여길까? 아, 바빠. 아, 미안해, 친구. 아, 어색하군. 하하하하. 아, 이건 퀘시의 락커야. 이것 봐. 우와. 완벽한 가발이야. 휴, 성공 못할 줄 알았어요. 잠깐, 끝이 아니야. 더 멋있게 바꿔야 해. 자, 이렇게. 정말 잘 된 것 같아. 됐어. 이제 착용해보자고.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좋아.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자. 됐어요. 넌 똑똑한 소녀구나. 조심해. 아니, 그렇게 말고. 아아. 미스 딜라이트 씨는 정말 멋있어. 자,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보여줘. 우와, 정말 귀여워. 뭔가 추가해볼까? 이거 정말 예뻐요. 추가해봐요. 훌륭해. 접착제만 있으면 멋진 콜라주가 완성되지. 이 스티커 좀 봐. 자, 어때? 어우, 안 돼. 안 돼. 내 그림. 미안해, 얘. 그건 사고였어. 걱정 마. 내가 다 고쳐줄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웃어봐. 이제 우리는 쌍둥이가 될 거야. 아,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마음에 드니? 물론이죠. 자, 메이크업도 완성이야. 또 다른 항목이 완료됐어요. 이제 메이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잡았다. 이것 좀 들고 있어. 곧 돌아올게. 제발, 날 내버려둬. 난 아무 잘못 없어.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다쳐. 아니, 여기 무슨 일이야? 허기. 이번엔 맞출 거야. 받아라. 아, 왜 이래. 이제 그만해, 허기. 넌 딱 걸렸어. 하, 하나 더 있어. 뭐? 내 착각인가? 받아라. 으아, 놀랐지, 허기? 으아, 미안. 다신 안 그럴게. 늦었어. 제발 하지 마. 더 이상 안 그럴게. 으아, 너무 무서워. 오늘의 교훈 잊지 마. 아,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와, 이거 유용하겠어. 맞아. 아이에게 무기가 필요해. 이게 베이스로 딱이겠어. 그리고 다음은 크롬 트릭. 대단해. 손잡이가 완성되었어. 이제 스파이크가 필요해. 깃털은 빼고. 이게 필요했던 거라고. 이걸 반으로 나누면 크롬 트릭. 아주 멋져. 글루건으로 붙여보자. 어디 보자. 정말 훌륭해졌어. 이제 남은 건. 헤헤. 완성. 내 것과 똑같아. 이제 나는 두 배나 위험해. 가자. 얘, 안녕. 내가 가져온 것 좀 봐. 거의 다 말랐어. 오, 미스 딜라이트. 여기 있어. 와, 멋진 방망이네요. 이제 전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고마워요. 얘,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잠깐.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헬멧이잖아. 이제 보호 도구가 생겼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 됐어. 훈련해볼까? 방망이를 조심해. 크롬 트릭. 하, 구메랑 방망이다. 네 차례야. 좋아요. 크롬 트릭. 얘, 그만해. 이제 나도 네가 무서워. 스윙 한 번이면 충분해. 알았어요. 크롬 트릭. 와우, 엎드려. 와, 내 슬라이드. 아니, 뭐야. 너무 강해. 누가 왔나? 아, 제가 잡을게요. 하얍. 자, 어때요? 확실히 재능이 있구나. 하지만 조심해. 고맙습니다. 다 좋은데. 이 난장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아우, 너무 졸려요. 그럼 자러 가자, 얘야. 휴, 들킬 뻔했어. 모두. 쉿. 그럼 내가 청소할게. 어우, 이 먼지 좀 봐. 엣지. 전 잘게요. 엣지. 아우, 매우 강해. 이러다간 더 엉망이 되겠어. 엣지. 아, 아. 어,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미안해. 깨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 저기 있다. 엎드려. 무슨 냄새가 나. 이 냄새는 뭐지? 아, 안 돼. 캔넵이잖아. 잡았다. 저리 떨어져. 으아. 뭐야? 이리 와. 딜라이트 씨, 일어나세요. 얘들아, 딜라이트 씨를 깨우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캔넵이 날 붙잡을 거야. 시간이 됐어. 더 이상은 도망 못 가. 아우. 얘들아, 좀 더 힘내줘. 부탁할게. 딜라이트는 안 돼. 여기서 도망가자. 이봐, 멈춰. 대체 어디로 갔지? 저기요, 저쪽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그만. 가만 안 둬. 딱 기다려. 또 예전의 수법을 쓰는 거야? 공을 잡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 어서 가. 하지 마. 너무 무서워. 진정해. 3점 슛이다. 아우. 이건 너무 재밌다. 멈출 수가 없어. 자, 이게 누구야? 으아, 난 그냥 노는 중이야. 응, 안녕. 같이 놀자고. 알았어. 어, 보고 잘 배워. 난 드리블의 달인이지. 내가 먼저 시작할게. 응, 알았어. 우와. 던진다. 우와. 하하하. 놓쳤군. 패배자. 쟤도 별 수 없지? 응. 이건 불공평해. 웃지마. 네가 이겼어. 정말 못됐어. 정말 고마워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 이 옷을 원하세요? 가지세요. 고마워. 도움이 되었어. 천만에요. 안녕히 가세요. 얘, 어디 있니? 딜라이트 씨가 아주 기뻐할 거야. 안녕. 아, 벌써 겁이 났어. 이걸 가져왔어. 정말 멋져요. 똑같은 옷이네요. 하지만 이제 네 거야. 멋져요. 목록을 확인해 볼까? 됐어요. 응. 자, 먹자. 갑니다. 오, 맛있게 드세요. 너도? 이런, 우리가 완전 어지럽혔어. 당장 청소해야 해. 잠깐, 어쩌면 좋지? 그래. 마네킹아, 이리 좀 와. 완벽해. 자, 오리지널 패턴의 스커트지. 뭐 하시는 거지? 이제 나랑 똑같은 보트무늬 스커트를 만들어 보자고. 후, 약간의 페인트만 있으면 패션의 여왕이 돼. 이거야. 조금만 더. 흥, 흥미롭네. 얘, 이 예쁜 스커트 좀 봐. 입어볼래? 딱 네 사이즈야. 입어봐. 우와, 미스 딜라이트. 정말 대단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목록에서 스커트도 완료. 뭐가 남았지? 화리군. 트룸 트릭. 감당할 수 있을까? 천을 찾았어요. 아주 좋아. 곧 돌아올게. 내가 이렇게 한 방 먹였다고. 빵. 우와, 대단한데? 장난치러 가자. 괴짜 끼리 붙여보자고. 잠깐,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야, 서둘러. 누가 온다고. 도망가. 잠깐. 활이 어디 있더라? 저것 좀 봐. 미스 딜라이트야. 분명 활이 여유분이 있었어. 아마 여긴가? 접착제 사물함으로 가는 중이야. 여긴가? 누가 그런 거야? 좀 떨어져. 드디어 미스 딜라이트를 잡았다. 가자고. 방망이다. 얼른 잡아. 이봐, 이거 왜 이리 무거워? 들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서 있어? 안 도울 거야? 물론이지. 같이 해보자. 하하하, 순진하긴. 성공했어. 계속 힘내. 이제 휘둘러. 못하겠어. 아, 미안해. 방망이가 그랬어. 정말 바보 같군. 너 살아 있니? 제어가 안 돼. 좋은 꿈 꿔, 얘들아. 아, 내 방망이에서 떨어져. 잘 있어. 예, 나 왔어. 자, 제가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와, 넌 정말 똑똑해. 잘 어울리는구나. 확인해 보자. 준비됐어요. 됐다. 와, 넌 강이네. 이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게. 좀비 걸음이지. 와, 얼른 해봐요. 자, 내가 보여줄게. 이걸 들고 팔을 쭉 뻗고 발을 끌고 가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요? 아니, 그게 아니야. 팔을 곧게 패야지. 알았어요. 이제 됐나요? 아니, 너무 부드러워. 그럼 어떡해요? 알았어. 무거운 걸 사용하면 돼. 팔을 끌어당기지. 오, 이런. 자, 해봐. 으아. 오, 절망적이네. 아, 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어. 표현 방법을 익혀보자. 이렇게요? 놀라워. 넌 정말 똑똑해. 체크 표시를 획득했어. 자, 이제 다시 해보자. 좋아요. 넌 정말 대단해. 어이, 빨간머리. 뭐 문제 있냐? 그러지 마. 제발 부탁해. 왜 책을 떨어뜨리는 거야? 적이 누구야? 이제 그만. 너희는 끝장이다. 미스 딜라이트가 자신을 복제한 걸까? 힘내. 난 널 믿어. 그들은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건 악몽이 될 거야. 여기 무슨 일이야? 트룸, 트릭. 야, 엎드려. 너희들은 도망 못 가. 아, 나 무서워. 어쩌면 좋아. 점점 다가온다. 으아, 바로 그거야. 밀어버려. 으아, 때리지 마. 도망가자. 안 되지, 얘들아. 뭐? 미스 딜라이트?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생각하니? 일어나. 아니, 뭐야. 제발 그만해요. 이리 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이제. 그 누더기를 벗어. 이제 다른 불량배들이 우릴 비웃을 거야. 이제 청소를 시작해. 뭐? 그리고 열심히 해. 다 확인할 거야. 열심히 해. 미스 딜라이트 확인해 주세요. 으, 역겨워. 그냥 던지고 싶어. 방금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벽해. 잘했어. A 합점이야. 고마워요. 아, 이거요. 아, 리본을 찾았구나. 그 글자나 괴롭히러 가야겠어. 혼자 청소하기 싫어. 바로 여기야. 우릴 찾게 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옷 아래 찐 것 같은데. 안녕. 안 돼. 이거 가스야? 몸이 안 좋아. 하하하. 그게 다야? 아, 무기가 있어야 돼. 그럼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받아. 핑. 아니, 다른 무기. 알겠어. 바로 줄게. 이거. 아니. 아, 잠깐만. 어? 뭐 잘못됐어? 뭐 하는 거야? 내가 무기 달렸잖아. 왜 못 보는 거야? 진짜 빨리 써야지. 계속해. 얼른. 좋지. 이거구나. 바다 키시. 공. 공. 장난해? 어? 공. 공. 내가 잡을 거야. 뭐야? 진짜 통한 거야? 휴. 큰일 날 뻔했어. 캣넵. 야옹. 내 버릇 들지 뭐. 잘했어, 얘. 신난다. 키시. 이리 와. 빨리는 안 되지. 안 돼. 날아채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왔어. 캣넵은 어디 있지? 으, 역겨워. 흠, 쓸모있는 게 없잖아. 새로 왔어? 저리가. 무례하긴. 내가 매너를 가르쳐주지. 우와, 이 팔 좀 봐. 당기지 마. 림보. 헤헤헤, 해냈어. 흠, 내가 당신이랑 게임이나 하고 있을 줄 알아? 말도 안 돼. 아, 꼈어. 흠, 당신 똑똑하네. 흠, 감히 나 비웃지 마. 난 당신 편인데 그거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놔줘. 허기 데려왔어? 좋았어. 이제 누워봐. 뭐 하는 거야? 이제 알게 될 거야. 항상 잊고 안 하는 건 어때? 아니, 해야지. 트림 트리. 잘 됐는데? 오, 좋아. 힘이 더 느껴져. 랄아. 키씨는 해결했고. 이제 여자애만 남았어. 어디 숨은 거야? 나와라. 내가 착했으면 좋겠지. 나 너무 졸려. 근데 자면 안 돼. 깨있어야 돼.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이 안 들려면 좋아요가 많이 필요해요. 오, 고마워요. 동의했어. 계속 해주세요. 됐어. 이제 연기가 안 무서워. 자, 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저기 캔네비 군. 신난다. 장난해? 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그걸로는 안 통해. 무슨 말이야? 다시 해봐야지. 랄아. 널 파괴하겠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너 흑이 아닌 거 알아. 자, 봐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방해 안 할게. 좋은 하루 보내. 랄아. 근데 왜? 잘 가. 날 알아차렸어. 계획 실패야. 이제 어떡하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무슨 일이야? 날 물리쳤어. 울부 같긴. 좋아. 내가 뭘 줄게. 직접 만들겠어. 종이의 손 모양을 그리는 거야. 손보다 크게. 잘라내자. 크롬 트릭. 폼 플라스틱 위에 반복해서 그려주고. 책을 칠하는 거야. 딱 거기가 필요한 거지. 완벽해. 봐봐. 그걸로는 안 돼. 못됐긴. 이 테이프를 손목에 붙이고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자. 거의 다 됐어. 크롬 트릭. 총 손이 준비됐어. 켜봐. 좋았어. 이것도 필요할 거야. 그게 뭐야? 이제 완벽한 무기가 됐어. 날 위한 거야? 멋지다. 얼른 해보고 싶어. 우와. 난 이제 무적이야. 그리고 쎄쎄 더 할 수 있지. 이제 준비됐어. 켄넵. 너 조심해. 기억해. 가스를 조심하라고. 알겠어. 고마워. 고마워, 마미. 자, 자. 켄넵은 어디 있지? 날 무서워할 거야. 내 눈에만 띄어라. 내가 해결해 주겠어. 서프라이즈. 아, 저리 가. 넌 못 이겨. 어디 두고 보자. 이 가스, 너한테 안 통해. 어, 이 사인. 어떻게 할지 알겠다. 드룸 트릭. 말도 안 돼. 하하. 한 대로 받는 거야. 조금 더 하자. 안 돼. 아, 도와줘. 마음에 들어? 됐어, 켄넵. 게임 오버야. 넌 날 이기지 못해. 패배자. 그만. 운이 좋았을 뿐이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이건 말도 안 돼. 교훈을 가르쳐줘야겠어. 돌아와. 어디 있지? 좋았어. 우리 함정에 들어왔어. 다들 어디 간 거야? 우와, 뭐지? 멋지다. 손톱 긁는 거잖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통했어. 이게 우리 기회야. 움직이지 마. 이제 내 차례야. 오, 조심해. 가줘. 말도 안 돼. 얼른 해결해, 빨리. 네가 원한 거야. 손바닥 천 대. 내가 잘 잡고 있을게. 그만해. 충분해. 누가 왠지 보여주겠어. 아, 아파. 넌 다음이야, 맘이. 안 돼. 마음에 들어? 안 풀어줄 거야. 하하하하. 아직 그 여자애를 상대해야 돼. 멀리 못 갔을 거야. 반영할 시간. 아빠, 괜찮아야 할 텐데. 어딨니, 아가?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좋은 생각 났어. 쥐야, 이리 와. 캔넷한테 보여줘야지. 어서. 이제 품해야 될 텐데. 뭐지? 쥐? 이리 와. 내가 잡을 거야. 무섭지도 않네. 냐옹. 레이저랑도 노르려나? 불이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어디 가? 이리 와. 아. 바보 같긴. 넌 도망 못 가. 이리 와. 잠깐. 거기 있구나. 이런, 도망쳐야 돼. 그만해. 아, 도와줘. 너무 오랫동안 도망치고 있었어. 이제 잡았네. 놔줘. 하지마. 너무 늦었어. 인생에 작별 인사하렴, 예야. 드름 트릭. 어떻게 나가지? 됐다. 이건 어때? 이건 안 돼. 또야? 재밌다. 또야? 아, 지겨워. 뭐였지? 뭐였지? 이제 내가 먹어주겠어. 아, 맛있군. 드디어 배 안 고프네. 나쁜 놈. 내 딸 내놔. 셋을 세겠어.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아. 나온 거야? 받아라. 패배자. 네가 원한 거야. 아. 뭐란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아, 놔줘. 내 얼굴. 아. 저기. 누구지? 아, 무슨 일이야. 안 돼. 제발 하지마. 제발. 아, 그만. 제발. 아빠, 일어나. 어? 어디지? 다 꿈이었나? 캣랩이 없잖아. 휴, 다행이야. 네가 괜찮아서 다행이야. 아빠가 선물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고마워, 아빠. 이 밥이 멋지다. 그리고 인어잖아. 우와, 멋지다. 우린 이제 최고의 친구야. 그리고 너, 레이디버그. 거기서 좀 쉬고 있어. 안녕. 어, 여기가 어디지? 숨을 못 쉬겠어. 창자를 열려면 좋아요 만 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요. 더 눌러요. 우와, 해냈다. 자유야. 여기 산소 마스크잖아. 알았어.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예요. 어? 얘, 나 여기 있어. 저기, 내 말 들려? 너 너무 멋지다. 수영할래? 레이디버그? 잡았다. 방해하지 마. 와, 왜 여기 있는 거야? 네가 날 도와줄 수 있겠어.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내가 인어가 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몇 가지만 손 보면 돼. 네, 나한테 좋은 생각. 네,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첫 번째는 화장. 좋았어. 먼저 마스크부터 빼자. 끔찍해. 물 때문에 지워졌나 봐. 이걸 해볼 아주 좋은 이유가 생겼어. 음, 좋은데? 어서 더 빨리. 화장을 해야 할 시간이야. 이제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자랑스럽지 않아? 어때? 얘? 봐봐. 너 너무 재밌다. 뭐지? 입 닦을 시간이야. 아, 엄마. 하기 싫은데. 맘에 들어 할 거야. 다음은 뭘까? 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 내 머리 스타일이 좋은데. 으, 이 안 닦을 거야. 아야, 뭐지? 내 머리 왜 이래? 아픈데 끈적거리기까지. 근데 이게 내 모험의 도움이 될지도 몰라. 머리를 빗어보자. 이게 훨씬 낫네. 이제 이도 닦아볼까? 크리스탈처럼 빛나. 멋지다.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착한, 뭔가가 반짝거리는데? 좋은 시간 났어. 낚시를 할 시간이야. 물고기 겁주지는 마, 밥이야. 아, 날 따라오잖아. 도와줘. 어디에 숨지? 아, 단신히 피했어. 어, 안 돼. 다시 온다. 아, 이건 안 돼. 발이 땅에 안 닿잖아. 어, 이게 내 기회야. 저 가위가 필요해. 레이디버그 요요. 딱 맞춰 왔네. 이제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안녕. 아, 무서웠어. 다음은 뭐지? 아, 이너탑. 뭘로 만들지? 그거야. 나한테 천이 있었지? 반짝이는 조각으로 생선 비늘처럼 장식하자.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조각을 연결하는 거야. 뭔가가 부족한데? 검은색 비는 동작을 연결하는 중. 검은색 비지를 연결하자. 이제 검은색 점도 더해주고. 트름트릭. 흠, 점이 더 필요한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리잖아 다음은 뭐지? 꼬리야 진짜 필요하긴 하네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우와 이게 나한테 딱 필요한 거야 벌써 인어 같아 보이나? 나쁘지 않네 아! 아파! 꼬리 손 좀 봐야겠다 그거야 이걸 하나로 어떻게 연결하지? 좋은 생각 났어 다리에 랩을 감고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야 이게 통할 거야 좋았어 여기 페인트가 있지 한번 해보자 우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됐잖아 저 점들이 내 꼬리에 잘 어울리겠어 이렇게 조금만 더 됐다 완벽해 좋아 해냈어 얘 내 옷 좀 봐봐 넌 내 최고의 친구야 너무 재밌어 딸 물고기도 돌봐야지 아 아 못댓긴 저리 가 안돼 이건 안돼 진짜 괴물이잖아 몇 발만 차면 승리는 내 거야 근데 꼬리로는 어떻게 하지? 아 계획을 바꿔야겠어 어? 안녕 세바스찬 안녕 도와줄까? 진짜 도와주게? 나도 저런 이웃은 싫거든 내가 집 개발 빌려줄게 좋은 생각이다 자 이제 해결할 수 있겠어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아 저 피라네한테 한 수 가르쳐줄 시간이야 물속 풍푸를 가르쳐주겠어 이리 와라 나는 상대가 안됐지? 고마워 세바스찬 네가 올릴 구했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뭐야? 여기서도 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해볼래 맞춰야 되는데 드름 트릭 아 안돼 넌 어떻게 한 거야? 몰라 운이 좋았지 뭐 난 오늘 운이 안 좋네 잠깐 나 요요가 있었지? 드름 트릭 됐어 우와 안에 뭐가 있지? 엄청 아름다운 목걸이네 해봐야지 드름 트릭 드름 트릭 드름 트릭 우와 내가 하니까 더 예뻐 어때? 귀걸이도 있었잖아? 옷이랑 잘 어울린다 멋지지요? 어쩌 하나 더 완성이야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네 역 이게 역겨워 배달 시켜야겠다 여보세요? 아쿠아리움으로 점심 배달이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주소는 맞는데 좋아 다음은 어디지? 이상하네 잠깐 아쿠아리움이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여기 배달이요 도넛 아직 따뜻해요 받으세요 와 엄청 크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마카롱이요 우와 그리고 이건 서비스요 아 맛있어 와 내 배 좀 봐 이렇게는 안되지 이게 낫네 돈 내야지 여기요 현금으로 내 시계요? 와 최고의 손님이세요 이건 좀 힘든 날을 위해서 아껴두자 저기 얘 나 여기 있어 봐봐 나 좀 그냥 내버려도 하기 화장실이나 가 아야 스키빌리답답 스키빌리답답 저리 가 스키빌리답답 안녕 누구야 넘어질 뻔했잖아 못 맞췄지? 못했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받아라 머리가 망가졌잖아 이제 어떡하지? 잠깐 이게 뭐야? 이건 그냥 평범한 헤맨은 아닌데 안에 뭐가 있지? 와 이 크리스탈 뭔가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머리띠에 잘 붙여주고 멋지다 계속 해보자 이제 검정 비즈들을 더하는 거야 트름트름 트릭 너무 예쁘다 멋진 장식이야 잘 붙여주자 이게 훨씬 낫네 이제 써봐야지 와 아름다워 이제 아무도 내 머리를 망치지 못해 화장실은 어디 있어? 싸우고 싶어? 받아라 네가 이겼어 바비 가서 축하하자 쟁피해 이렇게는 못 살아 복수할 거야 이 삼지창이면 아무도 날 막지 못해 하하하 걔야 너야? 포기 이런 안녕 안녕 여기서 뭐해? 너한테 할 제안이 있어 모든 인원은 삼지창을 가지고 있다고 이건 수상한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봐 리스트에도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맞나 보다 근데 나 20달러밖에 없는데? 좋아 그리고 이 변기도 가져갈게 아야 확실해? 응 가져 난 필요 없어 와 멋지다 멋지다 오 블랙캣 너야? 끈찍해 잡혔잖아 걱정하지마 내가 여기 있잖아 탄소가 충분하지 않아 서둘러 조금만 참아 못 참겠어 여기 어디에 있었는데? 그래 더 빨리 된 것 같아 숨쉬어 블랙캣 더 깊게 어때? 휴 걱정했잖아 여기서 뭐해? 레이디 버그 이 반지 너처럼 아름다워 나 주는 거야? 믿을 수 없어 너무 예쁘다 고마워 마음에 들어 완전 반짝거리네 잠깐만 누구지? 아야 아파 좋아 조심해라 트름 트랙 와 우리 파티 열까? 멋지다 됐어 이제 가 어? 내 마스크 어딨지? 여기 없네 그럼 아야 왜 그래? 여기 있다 보고 싶었어 이제 마법도 좀 더 해보자 멋진데? 나 이제 물속 레이디 버그야 물속이 너가 된 것 같아 잠깐 삼지창이 생겼으니까 나 이제 다 끝난 거잖아 어? 무슨 얘기지? 또 저 피리아냐야? 트름 트랙 받아라 신난다 나 좀 봐봐 나도 이제 이너라고 여기야 봐봐 안돼 이 파도는 뭐지?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아이가 될 도움이 필요해 레이디 버그는 널 못 도와줘 하하하하 그건 안되지 내가 도와주러 갈게 레이디 버그 걱정하지마 레이디 버그가 왔어 너희 큰일 난 줄 알아 악당들아 아무도 아직 이 버그부를 저항하지 못했지 우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날 구했어 얘야 괜찮니?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래 하하 주위를 둘러봐봐 너도 이제 함정에 갇힌 거야 아 됐어 이제 아무도 우릴 못 막아 힘이 없으면 레이디 버그는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지 아 안돼 레이디 버그는 이제 그냥 벌레야 아 뜨거워 우와 이거 버그볼이잖아 뭐지? 저거 가져와 당장 나한테 주는 게 좋을 거야 제발 일어나요 안돼 우리 큰일 났다 우와 뭐였지? 얘 네가 날 살렸어 걱정하지마 이제 너도 레이디 버그에 힘이 생긴 거야 내가 아는 모든 걸 너한테 가르쳐줘야겠다 레이디 버그 가방 우와 아직 안은 보지도 않았잖아 이거 레이디 버그로 변신할 수 있는 매뉴얼이야 쉽지는 않은데 준비가 됐길 바래 당연하죠 제 평생 이걸 꿈꿔왔어요 너무 행복하다 귀걸이부터 시작하자 좋아요 근데 힘은 언제 써요? 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미안해요 얘 서두르지 마 미안해요 나도 딱 너 같았지 음 여드름은 좀 적었지만 그거 좀 처리하자 이리 와봐 내가 진짜 레이디 버그로 만들어줄게 와 멋지다 마음에 준다니 다행이야 이제 떼어내볼까? 가끔 여드름이랑 싸우는 게 악당이랑 싸우는 것보다 재밌다니까 와 고마워요 레이디 버그 문제 없어 잠깐 코에 이건 뭐야? 아 블랙 헤드넷 아 저 레이디 버그인데요 완전히는 아니고 이 진공 청소기를 고치자 전력을 더 해볼까? 전속력으로 이런 너무 과했나봐 꽉 잡아? 안돼 전원 끄기 좋아 의심 안 했어요 좋아 우리 리스토로 돌아가자 우리 슈퍼히어로 옷 만들거야 잠깐 기다려 금방 올지 알겠어요 이 도시는 깨끗한 영웅이 필요하지 세탁기로 뭐야 저도 넣어도 돼요? 제발요 좋아요 그러시죠 잠깐요 이 검정색 동그라미 넣어야 돼요 점심하듯 고마워요 문제 없어요 내 의무인걸요 좋았어 얼마나 걸리지? 어 다 됐다 맘에 들어 하겠지 저 젠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안돼 내 망토 안돼 저기 어디가요? 아 그래서 내가 도착이야 엄청 귀여운 슈퍼히어로네 저 말이에요? 저 스파이더맨이에요 친구들은 스파이디라고 그러죠 아 안녕하세요 잘생긴 친구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아 전 그냥 스파이더를 사랑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뭐하세요? 안아볼까요? 이렇게 빨리면 안 되지 뭐야 내 거비절에 걸렸던 스파이디 안돼 이거 앨리스한테 보내줘야겠어 아 속은 거야? 좋아요 두 명이서 이 게임을 할 수 있죠 하하하 뭐야 그대로 스파이더맨이잖아 장난은 더 이상 그만 네 힘을 내놔라 안돼 어떻게 이럴 수가 고마워 이제 난 훨씬 더 힘이 강해졌어 하하하 좋아 4번째 단계 끝 자 딱 맞지 멋지다 최고예요 우리가 한 거 표시해도 되겠다 귀걸이랑 옷은 됐고 이제 니 요요를 만들 시간이야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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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오크모스랑 싸우고 나서 힘이 약해졌어 아 좋은 점을 맞다 슈퍼파워 없이도 지갑을 만들 수 있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머리랑 글로건이야 스펀지 고무에서 원을 자르고 포밀 안에서 빈칸 몇 개를 잘라내는 거야 이제 조각들을 연결하고 레이스를 추가하고 끝을 베이스에 연결해주면 몇 가지 세부사항만 손보면 레이디버그 요요 완성 봐봐 엄청 편하지? 이제 검은 포밀 안에서 원들을 잘라내는 거야 준비됐어 내 생각엔 어디 봐요 흠 이상한데 그게 왜 그래? 우와 조심해 아 그만해 레이디버그 도와줘요 넘어지겠어 안돼 추적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얘 일어나 괜찮니? 이게 내가 걱정하던 거야 걱정하지 마요 저 괜찮아요 뭐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고쳐줄게 좋아 이게 훨씬 낫네 예뻐라 예뻐라 좋았어 이제 방 반대편으로 가 근데 벌써 이 다 깠잖아요 뭐가 문제요? 슈퍼 히어로 훈련이야 이제 이리 와봐 여러분 도와주세요 레이저를 얼리기 위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 시작하자 좋아 시작하자 줄넘기 게임보다 쉬운데 조금만 더 잘했어 레이디버그 주니어 하이파이브 아 괜찮아? 뭐 무게 좀 잃은 거 빼면요 걱정 마 원래대로 돌려줄 거죠? 네? 허황스럽네 근데 더 나은 걸 위한 거야 실험적인 코카콜라도 더 해볼까? 좋았어 이제 양갈래 머리를 담그고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신난다 전보다 더 낫잖아 우와 써봐도 돼요? 당연하지 대박이다 미니 레이디버그야 어 조심해 슈퍼파워는 장난감이 아니야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화났어요? 이제 훈련을 계속하자 근데 이번에는 가상현실에서 진짜 쿵표를 보여줄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써봐 우와 멋지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흠 이제 어떡하지? 받아라 깡들아 너희날 이길 수 없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미니 버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쉽겠어 오 아여 안 돼 저기 돌아와 허크너스 또 놓쳤잖아 매번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니까 왜 저렇게 하는 게 없는 거야 아 그때 머리 아 이리 와 내가 한 수 가르쳐주지 됐어 게임 끝이야 포위한 다음에 잡는 거야 이런 우와 이런 무기가 있는 줄은 몰랐네 아 도망가 이 소리는 다 뭐지? 레벨 통과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난 더 강해졌어 잘했어 너 같은 슈퍼히어로는 마스크가 필요해 저한테 좋은 생각 있어요 그래 그릴 수 있는데 그릴 수 있는데 뭐하러 만들어요? 잘하고 있어 네 보세요 맘에 들어요? 하하하하 완벽하네 앉아봐 좋아 버그볼 애를 좀 도와줄래? 트룸트릭 우리 작은 소녀한테 영웅의 마스크를 만들어주자 과일 토네이도 이제 모든 걸 다 섞고 틀에 넣는 거야 거의 다 됐어 블루베리도 좀 더 하자 케이크 만드는 거예요? 블루베리 한 개만 먹을게요 음 맛있다 너 너무 귀여워 먹어 됐다 버그볼 가자 자 여기 널 위한 마스크야 써봐 우와 멋지다 냄새도 진짜 좋아요 incarnated 어떡해 난 나 아빠 못 grabbing 나서 Ware parent eso